경산 언니 경전한대요 동대방대 경전한대요 우리 아버지 대신이신 날 내 경대 경전한대요 다시 걱정에 더 세우신 너 나 어쩌면 어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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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대방대 경전한대요 우리 어머니 대신이신 날 동대방대 경전한대요 대신이신 날 다신 걱정에 더 세우신 너 통화에 없지 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당하세요 지금 오늘 하루하늘 고맙습니다 찾아온 나를 어찌 됐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ogml 오래오래 건강한 therapeutic 고맙습니다 저희가 벌써 9월짜리 2005년부터 스 tease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저의 곡 경사남녀처럼 남은 2023년도가 아주 경사가 많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